아유 귀여워 이건 뭐하냐? 뭐하냐 여기 봐라 상추 뜯어간다 제가 토르지 또 토르 토르 상추먹는 토르 대판 싸우고 있죠? 아유 아주 평화로운 쭈? 누가 이길 것인가 동댕이 뭐니? 안되겠다 딴 데치네 이게 뭘까요 단기꽃이 엄청 이뻐 꽃다발 누구 줄라고 들고 있어? 꽃다발 얘들아 사추 좀 뽑아라 얘들아 앞갔으면 해야지 꽃이 달라 이게 무슨 꽃이 필까나 파 стро ASH flick 네 나 beer 엄마... 또 손님... 엄마... ... ...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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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? 갑자기 그런데? 다육이가 어디서 갑자기 피... 갑자기 피어났어 희엇이 날라와가지고 신기하네 이거 싣지도 않은데 으야야야야야 슈옹 오길? 오이? 오이 나와? 오이가 나오는 중이야 오 대박 오이가 여기 오세요 오이가 나올 중이다 지금 여기 한 개인가? 한 개야? 한 개 여기? 여기 되게 많네 어 여기는 꽃이 많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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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가 엄청 커집니다 엄청 맛있어져 언제 들어가냐?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근데 차크 같고 싶다 그럴까? 아 상추가 맛있게 익었네 상추가 오이? 오 귀여워 청개구리 숨었다 창피한가? 빛빛이 아이가 아닌가봐 뭐 쉽지? 안녕 안녕 너 뭐 많이 먹었구나 엄청 뚱뚱하네 여기 여기 왜 안 좋아? 집에 있어 뭐? 여기서 사는 거지 너가 거기 났어? 아 안 났어 얘 저희가 이리 와서 숨는다고 왜? 숨는다고 아니 우리 상추 먹으려고 그러나 얘 내성적인가봐 야 너 상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상추 어떻게 먹니? 그럼 뭐 먹는데? 네 골충이나 먹겠지 골충 먹다가 상추 먹을수록 있잖아 나한테 함 쫓겨먹어 어머 슈퍼쌍 본인이다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다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왜? 다 보인다 귀엽게 생겼네 뭐하냐 여기 봐라 상추 상추 뜯어간다 쟤가 어? 그러지 또 도로 도로 상추 먹는 도로 상추 먹는 도로 상춘아 어떡하냐 왜 키우고 했는데 하단척 삼척 은구